엠마오 연구소 버전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KJV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한 건 제가 캡처한 것도 갖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성경은 최초의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당시 코인의 그리 정확하게는 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려면 막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제임스 1세의 지시로 번역한 KJV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이것만이 올바른 성경이다 라고 하는 실제로 KJV 유일주의가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용천여님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KJV 성경만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회원 전용으로 해서 KJV 낭도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용천여님께서 KJV 유일주의를 갖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이걸 좀 한번 언급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KJV 유일주의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KJV가 KJV가 이제 그 제임스 1세의 명으로 이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흠정역이라고도 해요 흠정이 뭐냐 흠정이라는 말 자체가 황제가 공인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자어로는 흠정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1세의 명으로 번역했고 영국 국교회에 쫙 보급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식민지 전쟁하면서 이 책을 막 보급하기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KJV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널리 알려진 성경 번역본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뉘앙스는 못 살리겠지만 이게 좀 영어 고어체라서 간지가 좀 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성경 말씀도 똑같은데 성경 말씀 중에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서도 개혁개정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혁개정이 조금 더 말투가 멋있잖아 말씀하시니라 하니까 좀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근데 뭐 세번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말씀하셨다 아 이거는 좀 권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KJV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JV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어떤 문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KJV가 영어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영어는 그 셰익스피어와 KJV 그 중에서도 특히 KJV가 닦아 놓은 기틀 아래 성장을 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KJV 영어 버전이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역사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걸 전제하시고 자 일단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도 보기 편하게 헬라어로 바꾼 버전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거는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바꿔서 신구약을 통일한 어떤 버전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13년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죠 사실상 공식 종교가 되면서 당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이때 제롬이란 아저씨가 불같아 성경을 만들죠 이게 바로 라틴어가 돼요 라틴어 성경 번역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 그때 당시 카톨릭에서 성경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뒤심 왜? 성경 번역의 권위는 교회에만 있으니까 이러면서 불같아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꽉 잡아버려요 무조건 성경을 라틴어로만 봐야 된다 초기엔 괜찮았지 근데 나중에 라틴어도 점점 사양된 언어가 되면서 나중에 거의 중세쯤 돼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음 심지어 누구도 나중에는 사제도 성경을 못 읽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종교 행사만 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불같아 성경을 각자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최초로 불같아 이후 번역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서 시작됐느냐 영국에서 영어 번역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클리프 라는 형님께서 그 당시에 불같아 성경을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어려운 라틴어 성경 제가 영어로 번역해 왔습니다 어떻게 영국 국교에 가지고 오 번역했구나 네가 이거 라틴어 성경 영어로 번역했구나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상을 줘야겠네 아 상 괜찮은데 뭐 어떤 상 응 줄게 화상 어떻게 응 너 화형 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 형님이 진짜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그만큼 나쁜 행동이었어요 불가 어디 감히 라틴어 외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냐 그래가지고 이 위클리프 형님이 화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형님이 또 누구시냐 틴드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영어 번역을 도전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잘못했네 라틴어에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화를 내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원래 성경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나는 영어로 번역하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딱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끝내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제 만들고 있을 때 국교회가 또 알게 됩니다 너 뭐하냐? 아 제가요! 이번에는 그 원어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위클리프가 좀 잘못했죠 저는 이 원어를 갖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도 상 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상을 줘요? 아까처럼 화상 그래서 이분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가 약간 좀 까불까불하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게 내가 이분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좀 솔직히 너무 재미없는 얘기여가지고 내가 막 온갖 쇼를 떠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엄금하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되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여러가지 중요한 일 많이 했어요 95개조 반박문 이게 세상이냐! 하면서 이제 그 비테메르크 대학교에 붙인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뭐 했냐면은 성경을 세상에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루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 당시 흐름을 잘 탔죠 어떤 상황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을 잘 타가지고 도로로 번역한 후에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보호를 받게 되면서 어? 3! 어? 안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구테메르크의 인쇄소리를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막 퍼지기 시작함! 그래가지고 막 성공적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잠깐만! 그러면은 카톨릭을 안 따르면 성경 번역해도 되나 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 번역하자! 되는 거죠 그때 그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클리프와 틴드렁님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성경이 뭐냐면은 제네바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누가 했다? 누가 했냐면은 바로 그 청교도들이 번역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번역을 했는데 좋았어요 되게 좋은 성경이었고 잘 번역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청교도들이 약간 그 왕의 권위를 좀 권위를 좀 깎을 수도 있는 번역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추레굽기를 보게 되면은 당시 추레굽기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2세 어린이는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아이를 받는 지금으로 치면 삼파, 산부인과, 간호사, 언니들이 아이를 몰래 빼돌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긍정하는 뉘앙스로 번역을 해요 그럼 이게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지같은 명령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제임스 1세는 어 지금 잘 말했어요 왕권 신수서를 만든 양반이야 이게 뭐야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근데 이 양반이 왜 불안했냐면은 제임스 1세 자체가 청교도들의 지지로 된 왕이야 청교도들이 이제 밀어줘가지고 제임스 1세가 왕이 돼가지고 가뜩이나 청교도들이 등을 돌릴까 약간이면 댐비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 청교도 식기들이 번역했는데 이런 식의 번역을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불편하던 와중에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청교도 측에서 저기 우리 성경 번역 다시 하면 어떨까요? 이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청교도 측에서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제네바 성경이 성공회 없이 했다 보니까 청교도는 이 성경을 쓰는데 성공회는 막 삐져서 안 쓴단 말이야 성공회가 봤을 때도 이거 성경 괜찮았어 근데 얘네가 이거 쓰기에 좀 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좀 안 맞다 보니까 청교도 측에서 그냥 우리 같이 성공회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같이 번역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청교도 측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공동 성경이 필요하니까 번역하자 근데 이것을 제임스 일세는 어떻게 생각해? 제임스 일세에 오! 이참에 청교도들의 어떤 성경 해석 특히나 왕에게 대항하려는 것을 꺾을 기회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동상이모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때 제임스 일세가 지시를 해가지고 드디어 그 KJV 버전의 번역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임명한 47명의 학자들 당연히 성공회 청교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포함되어가지고 열심히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번역이 왕이 주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번역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양만 구양만 왜냐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원본을 볼 거 아닙니까? 원본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구양을 볼 때는 뭘 봤냐면은 당시 레닝그라드 사본 이런 걸 봤어요 레닝그라드 사본 이거는 되게 번역 그 보존 상태가 아주아주 우수한 필사본 그래서 구양은 되게 퀄리티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닝그라드 사본을 영어로 굉장히 잘 번역했다고 지금도 정평 받아요 이건 진짜 펠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이요 신약이 뭘 보고 했냐 원전에서 번역할 거니까 헬라워 어쨌든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걸 봤냐면은 에라스무스 사본을 보고 번역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 에라스무스 사본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본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분이 이거를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헬라워 성경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헬라워 사본을 만든 거 좋았어 근데 그럼 이분이 봤던 헬라워 성경이 뭐였냐면은 바젤 대학에 있었던 두 개의 사본인데 이게 너무 늦게 만들어진 거야 1100년대에 만들어진 신약 사본을 봤는데 이게 지금도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악은 뭐냐 요한계시록이야 여기 바젤 대학에 있던 두 개의 사본 중에 요한계시록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어떻게 했냐 친구한테 그 12세기 사본을 빌립니다 야 너 저기 요한계시록 있냐 왜 나 그거 저기 필사 좀 하게 아이씨 야 깨끗하게 보고 돌려줘 그래서 걔한테 빌린 걸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지어 친구한테 빌린 건데 마지막 한 장이 없네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장을 뭘 보고 베끼냐면은 결국에는 불같아 버전 아까 얘기했던 그 라틴어 버전 그걸 보고서 그 베끼어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워 사본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나중에 뒷날 훗날 발견된 오리지널에 가까운 헬라워 사본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런 에라스무스 헬라워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게 무엇이다? KJV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을 가지고 아 정말 잘 번역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소한 신약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인데 응 KJV만이 최고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 다른 번역도 훌륭한 번역 많은데 왜 그 번역만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냐 일단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은 에라스무스 사본 보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옳다고 볼 수 있겠냐 그러면 도대체 KJV만이 KJV짱만이 최고다는 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이 대충 이렇게 요약이 돼요 우리는 없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용천수씨가 언급한 거였었는데 용천수씨 글 캡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용천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조를 누군가가 삭제했다 그 내용은 기도와 단식이 악마를 내쫓는다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17장 21조를 누군가가 삭제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버전의 성경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실제로 마태복음 17장 21존에 없음이 있습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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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새끼가 성경을 지워버린 거야 이 어떤 악마 새끼가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왜 발생한 거냐면요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성경의 장절은 후대에 이제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장절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사본학 연구가 발달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베꼈었다라고 하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얘 혼자만 말이 있어 예를 들면 엠마오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엠마오 그리고 아주아주 잘생겼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1절 이거는 2절 했는데 나중에 이런 똑같은 부분을 적은 책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책들 중에서 대부분 1만 적혀있는 거야 1만 적혀있고 이 자식만 2만 적은 거야 그럼 아무래도 이것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장절은 만들었어 어떻게? 그러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음 처리한 거죠 이게 뭐 사탄이 이걸 숨기려고 아예 안 숨겨져 어차피 그냥 인터넷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KJV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사번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뺀 거지 이게 무슨 대단아 이런 느낌으로 뺀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JV 유일주의의 주장이 또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는 난 외주가 없다 난 외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성경책 보면 아마 한 번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추가적인 설명을 덧대기 위해서 성경 밑구녕에다가 다는 거 잠깐만 성경 있으면은 그 모르는 단어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새벽별 이런 거 이렇게 아 이렇게 추가로 다는 설명이 있잖아요 난 외주 어디 성경에 쓸데없이 그런 걸 달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 KJV는 난 외주가 없다 응 아니야 초판본에는 난 외주가 있었음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번역이 반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다른 판본들은 악의 영향을 받았다 아 다른 번역들은 그래가지고 뭐 영어 번역 영어 번역 되게 많이 있어요 뭐 NIV든 뭐 NASV NASV든 다른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탄이 역사했는데 KJV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악의 영향을 안 받았다 이게 진짜다 겠냐 이게 너무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 번역을 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했다 그거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건 기독교적인 주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번역본 아니냐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 KJV가 영국 국교회와 영국 정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세계 각지에 엄청나게 많이 보급됐단 말이에요 막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이비와 이단을 만들어낸 번역본이기도 한 거 아님 그치 그게 훌륭해서 막 보급됐다기보다 그냥 많이들 쓰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선사할 때 KJV 버전에 얹고 왔는데 아 그걸 그냥 제일 많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보니까 하는 거지 거기서 손언드실 때 아 KJV만이 정말로 당신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얻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음모론하고 만나 있는 건데 다른 번역들은 신세계 질서 그 유명한 거 있죠 뉴 월드 뉴 월드 오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악마들이 도입한 번역이다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냐면 세상 사람들 다 무식하고 다 바보임 나만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음 아니 세상에 이 성경을 연구한 사본학자 성경학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번역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KJV의 유일주의는 보통 왜 발생하냐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좀 어떤 극우에 빠지는 잘못된 엘리트 주의자들과 좀 되게 비슷해 뭐냐면은 여기 빠지시는 분들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나만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나는 멍청한 대중들보다 위대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 같이 빠지는 게 뭐야 KJV 하시는 분들 똑같이 빠지는 게 창조과학 심지어 지구평평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666 베리칩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정치적 극우 아니 물론 보수는 괜찮습니다 극우 요거를 다 가져간다고 꼭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KJV 유일주의 좋아해요 공통점은 뭐야 어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관심 없어 그게 아무리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이치를 모르는 등신들이고 나는 정말 달라 그런 사람들이 보통 KJV 유일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요것도 다 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때문에 KJV 유일주의는 근거도 없고 다만 그런 이제 어떤 엘리트주의의 사로잡힘 그 사람이 실제로 엘리트든 아니든 뭔가 이제 그런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다른 뭔가 그런 존재다 이걸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그들의 어떤 심리적 해소를 위해서 붙잡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주목할 가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디어나 사탄의 심벌 같은 걸 심어놓는 건 착각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세상을 착각하고 싶으면 그 미디어에 굳이 티를 내겠습니까? 굳이 1달러 뒤에다가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눈깔 박아놓고 그걸 하겠냐고요 우리 같은 멍청한 일반적인 대중들이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오히려 물밑작업을 하면 했지 엠마에 연구소